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초등부 공과 지필 및 설명을 맡게 된 강남중앙침내교회 초등처 총괄 이정윤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시간이 내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스토리바이블 교사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교사 선생님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교사 컨퍼런스 초등부 공과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또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자에게 지혜를 더해주셔서 하나님이 이 공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원대한 계획이 이번 시간을 통해 널리 널리 잘 알려지며 이 공과를 통해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를 키우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이 공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잘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공과 소개입니다. 더 스토리바이블 공과의 교육 목표는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아는 삶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3년을 로테이션으로 하여 믿음의 용사, 믿음의 자녀, 믿음의 어린이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진행이 되며 이번 해는 두 번째 순서인 믿음의 자녀입니다. 학생용 공과 제일 뒤쪽 페이지에 보시면 참고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교사용 공과뿐만 아니라 학생용 공과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용 공과 제일 뒤쪽 페이지에 보시면요 스크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신발을 신고 있는 장면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3년 커리큘럼 공과가 진행되는 동안 그냥 3년 프로그램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하나씩 하나씩 입어가는 성장 과정을 담고 있는 3년 커리큘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총 6학기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 커리큘럼을 따라 매 학기마다 하나씩 하나씩 그런 하나님의 갑주를 착용해 나가는 것인데 2021년 상반기 2-1 학기는 평안의 신, 보금의 신발을 신는 그러한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초등부 공과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탕탕, 말씀 쓱쓱, 그리고 I change입니다. 교단 공과를 개성해서 사용해 오셨던 분들은 아마 이 순서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공과를 진행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모두는 이 순서를 눈을 감아도 달달 외울 정도로 토요일 저녁에 공과를 준비하고 잠이 들 때면 그냥 잠꼬대로라도 말씀탕탕탕, 말씀 쓱쓱쓱 할 정도로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 우리 침내 교단 공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라이프웨이 공과도 그렇고 타교단의 대표가 되는 공과들 대부분이 이 순서대로 아이들에게 공과를 진행을 하는데 이 진행하는 순서가 아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서 많은 교단들이 이 방법을 택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진행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 시간에는 저를 따라서 한번 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집에 가서 외우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저랑 같이 이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서 함께 외우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오늘의 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시작! 오늘의 성경! 우리 한 번 더 눈을 감고 제일 첫 번째로 시작하는 건 오늘의 성경이구나. 우리 한 번 눈을 감고 첫 번째 스텝 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의 성경!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의 성경은 예배를 드리면서 들었던 말씀을 아이들이 잘 이해했나 확인하는 시간이자 아이들이 스스로 말씀에 대해서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시간입니다. 저학년들, 유년부들은 빠른 시간 안에 긴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데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초등부, 즉 고학년들은 한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는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고학년 아이들은 스스로 읽고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공과를 진행할 때는 스스로 읽고 이해하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때면 공과 진행이 살짝 끊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줄여서 설명해 주셔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말씀 탕탕입니다. 말씀 탕탕! 우리 첫 번째 순서가 뭐였죠? 벌써 잊어버리신 거 아니시죠? 첫 번째 순서는 오늘의 성경! 그리고 두 번째 순서는 말씀 탕탕입니다. 말씀으로 된 그 못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탕탕하며 박히도록 스며들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의 말씀이 되도록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탕탕 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도록 했으면 이제 세 번째는 아이들의 삶 속으로 그 스며들었던 그 못이 박힌 자리를 슥슥 사포로 문질러서 전혀 티가 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조금 헷갈리시죠? 우리 처음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첫 번째 뭐였죠? 오늘의 성경! 맞습니다. 아, 역시 똑똑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말씀 탕탕!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였죠? 말씀 쓱쓱 맞습니다. 말씀 쓱쓱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의 말씀이 되었으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한 주간 이 아이들의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 그런 실천적인 적용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말씀에 대한 아이들의 실천적인 적용이 절대로 추상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와 같은 이러한 적용은 너무나도 추상적인 적용입니다. 이러한 적용 말고 좀 더 실천적인 적용. 점심 먹기 전에 저는 꼭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또는 밤에 잘 때 불을 끌고 자는 게 너무나도 무서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불 꺼도 무서워하지 않고 내가 잘 자겠습니다. 와 같은 실천적인 적용. 딱 한 주간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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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지킬 수 있는 한 가지의 적용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단계가 말씀 쓱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바로 I change. 변화를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이 네 단계 마지막 I change까지 한번 외워 보실 수 있으실까요?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오늘의 성경 맞습니다. 두 번째 뭐였죠? 말씀 탕탕 맞습니다. 세 번째 뭐였죠? 말씀 쓱쓱 맞습니다. 네 번째 뭐였죠? I change까지. 아 너무나도 잘 하셨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요약을 해본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 탕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고 말씀 쓱쓱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고 마지막 I change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이 네 가지 단계라는 겁니다. 꼭 이 네 가지 스텝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공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용 공과 64페이지를 펼쳐주세요. 64페이지에 펼쳐보시면 우리가 앞서 외웠던 그 네 가지 스텝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그 네 가지 스텝을 통해 어떻게 공과를 진행하며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략하게 다루고 또 저 다음으로 시연하는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진행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숫자 제일 위에 보시면 2라는 숫자가 있죠. 이 2라는 숫자는 2월달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체인지 3 이 말은 무슨 말이냐? 2월달 셋째 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성경 본문이 있고 학습 목표가 있고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꼭 숙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학습 목표입니다. 사도바울처럼 절제를 통해 비전을 이루는 어린이가 된다 라는 이 절제에 집중하는 학습 목표입니다. 절제라는 이 키워드가 학습 목표라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진행되는 전체적인 흐름에 맥을 정확히 짚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 6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위에는 본문 말씀이 있고 그 밑에 나의 묵상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공과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나, 이 나는 바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이전에 선생님들께서는 먼저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적용점을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순서지요? 바로 오늘 앞서 이야기했던 그 네 가지 순서 오늘의 성경, 말씀탕탕, 쓱쓱, I change 이 순서대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순서대로 먼저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교사용 가이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내용 그대로 설명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읽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역량에 따라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미있게 아이들에게 전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설명하는 이 능력을 개인의 역량에 맡기는 것에 있어서 아니, 개인의 역량에 맡기는 건 너무 너무 막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재미있게 전달하는 것만큼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개인의 능력과 역량 그리고 성장이 요구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본문을 더 많이 읽어본 사람이 더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고 유튜브에서 구현 동화를 보면서 막 생동감 있게 어떻게든 전하려고 노력한 교사가 말씀도 더 잘 재미있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교사용 가이드는 너무나도 친절해서 그냥 보고 읽어도 될 정도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재미있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지금 옆에 계시는 다른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연습해보셔도 좋고 우리 컨퍼런스가 끝난 이후에 선생님들과 서로서로 이 공과를 가지고 서로 공과를 진행하는 것을 또는 말씀 전하는 것을 어떻게 재미있게 나눌까? 함께 나누어 보고 또 연습해보고 피드백을 하면서 교사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연히 이렇게 그냥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십시오 하기에는 너무 막연하니까 유튜브에 구현동화대회 구현동화대회라고 검색하시면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어린아이들 이제 봐야 초등학교 3학년 정도밖에 돼 보이지 않는 아이가 얼마나 재미있게 이야기를 전하는지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 한번 배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우리 68페이지 바로 말씀 탕탕입니다. 오! 빙고 게임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빙고 안의 내용을 절제라는 단어와 연관시켜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이 절제해야 되는 부분을 적어볼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아내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되고 또 그러한 내용을 잘 적을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우리 70페이지인데요. 70페이지는 바로 말씀 쓱쓱입니다. 바로 앞에 우리 온도계가 보이는데요. 여기 보이는 온도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며 가장 절제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 극복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옆 페이지죠. 마지막, I-Change에서는 절제하는 생활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갈래요. 절제하는 생활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진짜 실천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세우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크게 변할 거야 라는 기대는 너무 큰 기대일 수 있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데는 실천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공과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공과책에 자신의 실천사항을 꼭 적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공과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실제로 공과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우리 시연하는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잘 지냈지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직한 사람이 되자고 아이체인지 외치면서 끝냈고 또 친구들이 한 주 동안 인증자 미션 잘 성공해서 보내줘서 선생님도 기도하면서 또 미션 잘 해볼 수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외쳤던 아이체인지 외치면서 또 시작해볼까요? 오늘 줌으로 또 시작합니다. 민준이! 다연이 들어왔고 다인이! 아 동욱이까지! 아 친구들 이제 거의 다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또 오늘 같이 공과 나눠볼 텐데 어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야기해 줬던 번호 순서대로 또 진행해 볼게요.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36페이지에 있는 말씀 암송구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 아멘 자 선생님이 먼저 기도로 시작할게요. 두 손 모아 오늘 말씀은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예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뭘 알려주고 싶었냐면 바로 이 절제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절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운동선수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선수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렇죠. 이 승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승리를 하기 위해서 모든 힘과 시간을 여기에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얻기까지 잘 참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운동선수처럼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지난주에도 열심히 노력해 주었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조금 참는 훈련이 필요한데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시간을 쏟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조금 참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 힘과 시간을 다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말씀탕탕 한번 짚어볼까요? 우리 페이지 38페이지 넘겨서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절제해야 할까요? 다음에 절제 항목 중 자신이 절제해야 할 가장 절제해야 할 아홉 가지를 뽑아서 우리 빈고 칸을 채우고 빈고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절제 항목 하나씩 한번 보면서 내가 절제해야 할 것, 참아야 할 것 하고 싶지만 조금 참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날 때마다 한번 아홉 칸 다 채워보도록 할게요. 절제 항목 폭식 유튜브 시청 스마트폰 SNS 모바일 게임 자 여기까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거 있었죠. 그리고 컴퓨터 게임 늦잠 게으름 반항심 욕설 비속어 왕따 불순종 질투 이기심 무기력 분노 편식 운동 부족 공부 소홀 성급함 과한 승부욕 자 이 중에서 내가 절제해야 할 것 아홉 가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친구들이 왜 절제해야 하는지 또 이야기 나누어 주었는데 선생님에게도 이렇게 절제해야 할 것들이 아홉 가지가 있었고 자 이제부터는 핑구 게임을 진행할 건데 자 우리 37페이지에서 38페이지 넘겨서 말씀탕탕 다요 펼쳐보세요. 다 이렇게 보여주세요. 혹시 책이 없는 친구들은 지금 얼른 펜과 종이를 준비해서 오도록 합니다. 선생님 20초 줄게요. 다 이제 준비된 것 같네요. 자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절제해야 할까 다음에 절제 항목 중에서 내가 가장 절제해야 할 아홉 가지를 뽑아서 빙고 칸을 만들어서 채우고 빙고 게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가지고 온 종이에 아홉 개짜리의 칸을 만들어서 우리 빙고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중에서 선생님이 읽어주는 것들 중에서 아홉 가지를 뽑아서 아 나는 이거 좀 참아야 되겠다 하는 것들 적어서 우리 빙고 게임 진행해 볼 텐데 선생님이 알려줬던 그 번호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 또 오늘은 줌 채팅방을 통해서 친구들이 저는 이런 걸 참아야 돼요 라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올려주면 좋겠어요. 자 절제 항목 읽어주겠습니다. 폭식 유튜브 시청 스마트폰 스마트폰 SNS 모바일 게임 이거 참아야 되는 친구들 많이 있겠죠? 또 컴퓨터 게임 늦잠 게으름 반항심 욕설 선생님 언어 잘 사용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비속어 왕따 불순종 질투 이기심 무기력 무기력 분노 편식 운동 부족 공부 소홀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면서 이거 소홀해진 친구들 많다고 들은 것 같아요. 자 성급함 과한 승부욕 이 중에서 내가 절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참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홉 가지 다 적은 친구들은 종이 펼쳐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다 준비된 것 같아요. 선생님도 여기에 이렇게 아홉 개 칸을 적어 보았는데 이 중에서 친구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번호 순서대로 채팅방에 올려주는데 먼저 세 개의 라인을 완성한 친구들 선 세 개를 완성한 친구들은 완성이라고 채팅방에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친구들이 왜 이것을 절제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었고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 다음 페이지 39페이지 넘어가서 우리가 좀 결심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의 절제 온도는 몇 도인지 또 책이 지금 없는 친구들은 뒷장을 펼쳐서 온도계 4개 100도까지 있는 온도계를 4개 그려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읽어주는 것들을 또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게임 먹는 것 스마트폰 욕 짜증 자 이렇게 4가지 항목 친구들이 이거 참는 거 어렵다고 하는 거 4가지를 꼭 뽑아서 여기다 놓은 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볼 텐데 40도까지는 자란 그리고 40도에서 70도까지는 주의해야 하는 것 그리고 70도에서 100도까지는 절제가 필요한 것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겠는데 친구들이 생각하고 절제 온도를 한번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컴퓨터 게임 먹는 것 스마트폰 욕 짜증 여기까지 절제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온도계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절제하는 것이 아마 먹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이것을 절제하기로 지금 이 시간 친구들 앞에서 결심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절제하겠습니다. 나는 한 주 동안 이것을 절제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 나눠주세요. 한 명씩 번호 순서대로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들 모두 다 이렇게 절제하기로 결심해 주었는데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아이체인지 외치면서 우리 한 주 동안 또 선생님이 주는 미션 잘 성공해서 우리 다음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잘 하다가 또 선생님이랑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체인지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절제하는 생활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갈래요.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연 영상 잘 보셨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2021년 공과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비대면 시대의 언택트 시대에 발맞추어 온라인으로 아이들 신방과 또 공과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과 팁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많은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전화 신방과 또 구글 아이디 만드는 방법 또 아이디를 좋아하는 틱톡 영상이나 유튜브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전화 신방과 또 구글 아이디를 만드는 것은 이전 시간 유년부 공과 설명 때 다루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카카오 라이브 톡과 또 줌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한 공과 진행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저만 자꾸 보시면 지루하시니까 새로운 분이 나오는 스페셜한 영상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카오 라이브 톡을 활용한 신방 영상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몇 달 전 아이들 신방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또 배포했던 영상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다시금 시끄러워지는 요즘 우리 선생님들은 안녕하신가요? 우리 선생님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열심히 저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예배 후에 꼭 아이디를 신방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신방의 방법을 지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와주시면 쉽게 신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카카오 라이브 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저희 핸드폰 화면에 있는 카카오톡을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 아이들의 학부모님들과 함께 있는 방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곳에 채팅방이 있는 이곳에 클릭하셔서 새로운 채팅방 만들기를 누르신 후에 일반 채팅을 누르시고 저장되어 있는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은별이의 어머님이면 은별이의 어머님이라고 치면은 이곳에 뜹니다. 저는 저희 전도사님들의 이름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카톡이 시작됩니다. 먼저 선생님들의 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라이브 톡으로 신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안내 문구가 나가면 정말 좋습니다. 보내신 이후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플러스를 눌러신 후에 라이브 톡을 들어가시면 그럼 이제 저의 화면이 뜹니다. 이제 라이브 톡을 눌러주시면 라이브 톡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들어오는지도 우리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인사해주세요. 누군지도 알려주세요. 아, 성은 전사님이 들어오셨네요. 어, 이정윤 전사님도 들어오셨어요. 와, 이렇게 소개도 해줄 수 있고요. 우리 아이들과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직접 이렇게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라이브 톡으로 신방을 시작해 볼까요? 잘 따라오셨나요? 우리 선생님들이 쉽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신방 하시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과 시간을 꼭 정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방을 성공하시고 우리는 다시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줌을 활용한 신방 및 공과 진행 영상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죠. 조이조아! 안녕하세요. 조이전도사예요. 우리 선생님들 온라인 신방 잘하고 계신가요? 어려우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초등학교에서 구현해내기 시작한 온라인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줌이죠. 오늘은 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전에는 대학교 강의 시스템, 회사 회의 시스템으로만 사용되었다면 지금은 회사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교회가 뒤처질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줌 말고도 다양한 온라인 시스템이 있지만 오늘은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줌에 대해서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부서에서, 우리 반 안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는 지금 현 시대에 줌을 통해 대면하는 예배와 분반 공과 시간 너무 기대되시지 않나요? 가장 쉽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그 전에 저희 교회가 어떻게 줌을 활용하고 있는지 사진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처럼 줌은 기도회, 회의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교역자, 교선생님 여러분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 회의를 넘어서 예배와 분반 시간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줌을 이용한 신방 방법 함께 알아보실 텐데요. 보다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큰 화면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줌을 가입하셔야겠죠? 그럼 줌 어플이 필요합니다.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셔서 줌 어플을 설치해 주세요. 설치된 줌 어플을 들어가시면 첫 화면이 뜹니다. 이는 회의를 시작할 건지 참여할 건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시작하는 것은 본인이 회의를 만들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줌에 가입이 되어 있어 아이디를 갖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참여하는 것은 타인을 통해 만들어진 회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그인 없이 회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회의 참가를 클릭해 보실까요? 그럼 회의 아이디를 기입하는 란과 본인의 이름을 적는 란이 나옵니다. 본인의 이름 란에는 이름을 적으셔도 되는데요. 회의에 참여하실 때마다 바꿀 수도 있으니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 변경하셔도 됩니다. 회의 아이디는 무엇일까요?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시 처음 화면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신방은 학생들이 만들어진 방에 교사가 초대되는 것보다 교사가 만든 방에 학생들을 초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럼 저희는 지금 줌에 가입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가입하지 않고 회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요. 그건 구글 아이디입니다. 바로 구글 아이디로 이용해 로그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전에 구글 아이디를 만드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구글 아이디로 줌에 바로 로그인을 하는 것입니다. 로그인을 클릭하셔서 맨 아래 보시면 SSO, 애플, 구글, 페이스북이 뜹니다. 그 중에 저희는 구글을 누르고 이미 구글에 가입되어 있는 저희의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차로 로그인하겠습니다. 그럼 네 가지 클릭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새 회의를 누르겠습니다. 자 바로 보이는 그 숫자가 아까 저희가 참여하기 빈칸으로 남겨두었던 회의 아이디인 것입니다. 회의 아이디를 사용하신다고 클릭하신 후에 시작을 클릭하면 제 얼굴이 나오고 회의는 시작됩니다. 무조건 인터넷 오디오를 연결하셔야 제 목소리가 나가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핸드폰을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저와는 다르게 핸드폰 하단에 보시면 다섯 가지의 클릭 항목들이 뜹니다. 지금 보이시는 부분은 위에 오른쪽 상단에 뜨고 있지만 핸드폰을 보시면 하단에 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면 음소거, 비디오 중지, 컨텐츠 공유, 참가자, 그리고 더보기 라인 뜹니다. 음소거는 말 그대로 음소거입니다. 음소거입니다. 소리가 나가지 않습니다. 비디오 중지는 제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비디오 시작을 켜고 음소거를 해제하고 다음 컨텐츠 공유는 말 그대로 사진, 영상, 문서 등 원하는 것을 공유하고 싶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컨텐츠 공유입니다. 참가자를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에 혼자 있지만 초대되는 학생들이 여기에 다 뜨고 인원이 몇 명인지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호스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회의를 만들고 회의를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친구들을 초대해 볼 텐데요. 보시는 화면에는 오른쪽, 그리고 상단, 중앙쯤에 위치한 초대이지만 핸드폰에는 왼쪽 하단에 있는 초대 글씨가 있습니다. 그 초대를 누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양하게 뜹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말 그대로 메시지로 이 헤이 링크를 보내는 것을 말하고요. 저희는 요즘 주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카카오톡을 보내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다시 참가자 초대를 누르신 후에 링크 복사를 누르시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회의의 링크가 복사됩니다. 이 링크를 그대로 카톡으로 가서 카톡방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링크가 보내지고 이 링크를 통해서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통해 들어온 학생들은 대기실에 입장되어 있으며 선생님들께서는 수락을 눌러주시면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지금 뜰텐데요. 이건 바로 발표자용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신방할 때는 갤러리 보기를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이렇게 영상을 끝내면 너무 좋은데 이러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많으면 너무 시끄럽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호스트에게는 하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모두 음소거라는 건데요. 아까 참가자를 보시면 보러 보시면 모두 음소거가 있습니다. 이걸 누를 경우에는 호스트를 제외한 모든 참여하는 인원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말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또는 호스트가 부르는 친구를 제외하고는 음소거를 한 상태에서 공과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채팅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줌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 너무 좋은 팁을 알려드렸죠. 또한 저희가 만든 이 회의는 기본 40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줌을 활용한 신방 쉽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전해서 아이들과 온라인으로 즐거운 공과 분반 시간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이상 조이조와 조이련 도사였습니다. 이상으로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아이들을 신방하고 또 공과를 진행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 더스토리 바이블 교제를 통해서 언택트를 넘어 온라인으로 모두가 연결되는 언택트로 나아가는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더스토리 바이블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신방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세임 주시고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를 우리도 받게 하여 주셔서 이 공과를 가지고 언택트 시대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 그 가운데서도 길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우리 아이들의 신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 갖춘 영향이 있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 또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2021년도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